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게 인간관계다 남들과의 관계가 마음처럼 안 되는 건 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가 바뀌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은가 아니면 너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미 어긋난 사이는 애정과 노력만 가지고 이어붙일 수 없다 정성을 듬뿍 들이면 남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새로운 고통을 낳을 뿐이다 설령 가족이라 해도 그렇다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내가 더 잘하면 될 거라 생각하며 줄곧 열심히 산 분이다 시청 공무원인 이 남성은 일을 하는 한편으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를 홀로 돌보았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이고 눈도 좋지 않았는데 주간보호센터와 병간호 서비스는 모두 거부하고 아들의 돌봄만 받겠노라 고집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외동 아들인 남성은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서히 한계가 찾아왔다 남성은 점점 수척해졌고 얼굴도 눈에 띄게 상했다 직장 동료들은 그러다가 쓰러지겠다며 남성을 걱정했다 시청 복지 담당자도 이러다가 아드님이 큰일 나시겠다라며 걱정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남성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으니 이제는 자신이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훗날 후회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자식 된 처지에서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남성은 견디다 못해 나에게 전화로 조언을 구했다 계속 혼자 참고 견뎠으면 몸져 누워 병원 신세를 지거나 아버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만큼은 안 될 일이다 그런데 누군가를 병간호하게 되면 그렇게 막다른 곳으로 몰린다 어긋난 관계 속에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조금만 더 힘내야지 하며 이도 저도 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일단 아버님을 주간보호 센터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아버지와 떨어져 쉴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남성은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도 없고 당신을 센터에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상심하실 거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면 아버님이 더욱 불행해지지 않겠냐고 설득했더니 남성은 그제야 마음을 바꾸었다 남성의 말을 들어보니 주간보호 센터에 간 아버지는 역시나 역정을 내셨다고 한다 그래도 아버님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보호 센터를 꾸준히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조언해드렸다 혼자 쉴 시간을 확보하는 건 이분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나 다름없었다 나는 남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정 여의찮으면 제가 아버님을 설득하러 가겠습니다 나 역시 이만한 각오가 있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내가 바뀌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특히 가족 문제는 사랑과 배려라는 말로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수렁에 빠진다 가족을 병간호해야 하는 상황일 때 특히 그렇다 가족 중에 힘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대두되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 문제도 이 경우다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 누워서 간호받는 환자보다 간병인의 건강이 약화되기도 한다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믿음이 간호받는 환자와 간호하는 보호자의 상황을 뒤바꿔 놓는다 문제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상태가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점이다 제3자가 짚어주지 않으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어긋난 사이가 나 하나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나이 성별 직업이 어떻든 얼마나 각별한 사이든 어디까지나 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야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다시 생각해보자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일까 관계의 틀을 바꿀 여지가 있을까 아니면 관계를 끊는 것이 좋을까 때로는 냉정해져야 한다 가족에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단이든 관계의 기본은 정치다 즉 대부분의 관계에는 주도권을 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 먼저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가족은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라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이해가 얽힌 정치적인 관계인 건 매한가지다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듯 보여도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엄마 아빠가 바라는 대로 하면 칭찬해 줄게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한다 아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릴 적 일들이 다 자라고 나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나라는 틀 안에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기억 속에서 괴로워한다 기억 속에 타인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새겨져 있으면 문제를 돌아볼 때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억 속에 나의 감정과 시점만 남아서 나는 대체 왜 이럴까? 라는 생각만 메아리치면 고민이 풀릴 리 없다 타인과의 관계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마음을 닫고 백날 고민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방적인 임시방편만 나올 뿐이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기억이라는 덫에서 벗어나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 감정을 다루는 지혜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우리는 감정과 거리를 두지 못해서 상황을 올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 흔들릴지언정 넘치지 않는 마음 타인이라는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와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해도 흔들리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마음이라는 그릇에서 감정이 넘치지만 않으면 된다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묵직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나 한치의 일렁임 없는 수면처럼 고요한 마음을 일컫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다 피로애락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부동심은 흔들릴지언정 넘치지는 않는 마음이다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무게중심 하나는 굳건한 마음이다 제 아무리 세차게 흔들려도 넘어지는 법이 없으니 얼마나 기특한가 예상치 못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나도 부드럽게 흔들리다 이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균형감을 잃지 않고 평균대 위를 걷듯이 말이다 내가 정한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야 길 위에서 잠시 흔들린다 한들 문제될 건 없다 우리는 왜 감정에 번민할까 세상 이치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다 감정이 얽힌 문제 중 열의 아홉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을 바르게 보면 처음에는 감정이 동요하더라도 번민이 뒤따르지는 않는다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판단을 흐릴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건 어쩌면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일 수 있다 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의 마음을 바로 보려면 먼저 감정을 물리적으로 멈추어야 한다 나 역시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다 다만 감정의 진폭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달으면 크게 휩쓸리는 건 피할 수 있다 감정의 흐름을 끊어낼 줄 알면 흔들려도 이내 제자리를 찾는 오뚜기와 같은 부동심을 기를 수 있다 답을 얻으려 하기보다 나의 언어로 문제를 이해하자 하여튼 큰일이네 이걸 어쩌지? 이런 막연한 말은 힘들고 괴로울 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 별로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면 더욱 괴로워질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을 해결하려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질문을 손댈 수 있는 문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가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오래도록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당연한 말이다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감정이 헛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헛돌은 감정을 멈춰 세우고 무엇이 문제인지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 말로 표현한다는 건 곧 감정을 멈춘다는 뜻이다 고민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건 왜일까?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다 고민을 말로 표현할 때는 주어와 서술어가 명확해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으로 지금 상황과 나의 감정이 어떤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쓰거나 말해보자 그러면 비로소 문제의 틀이 잡힌다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보라거나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남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로 바꿔보는 거다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할까? 그저 흘려보내면 될까? 아니면 대면해야 할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말로 표현하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질문을 문제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해보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다 직접 말로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말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감정이 독려하고 격해지는 건 내 안에 확신과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닌 믿음에 내가 반응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감정의 흐름을 멈추고 한 발 떨어져서 내 안에 확신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질문을 문제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하기를 잠시 멈추고 편평한 땅 위에 발 딛고 서면 비로소 문제가 눈에 보인다 나는 어떤 감정에 얽매여 있는가 증오인가 질투인가 분노인가 슬픔인가 내가 느끼는 감정 뒤에는 어떤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가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열심히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 전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멀리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건물 밖으로 나와 한 발 떨어져서 보아야 비로소 건물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파도치는 감정이 증오인지 질투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괴로움의 80%는 이미 정리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분석하고 판단하면 된다 문제를 말로 정리하기 어려울 때는 말기의 눈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좋다 말기의 눈이란 죽음을 앞두고서 욕심을 내려놓은 자의 눈을 말한다 감정에 번민할 때는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볼 일이다 그러면 나 자신을 고집하며 사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지혜를 지닌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다 조언을 들을 때 중요한 건 해결책을 듣는 것이 아니다 나의 문제가 명확해져야 한다 문제가 명확해지면 구태여 남이 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문제에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빨리 답을 얻으려고 조바심 내지 말고 눈앞의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고 남에게도 말해보아야 한다 힘들게 고민을 털어놓고 보니 나를 비춰주어야 할 거울이 뿌옇더라도 헛수고는 아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며 문제를 언어와 할 수 있었으니 충분하다 이제 그 문제를 또 다른 거울에 비추어 보면 된다 남이 해주는 조언이 거슬려도 나쁠 건 없다 말을 곱씹어보면서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참 거슬리네 하고 대화를 끝내면 얻을 것이 없지만 왜 화가 날까 어떻게 반론하면 좋을까 를 생각하다 보면 자기 나름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무릎 거울은 나의 민낯이 또렷이 보여야 한다 스스로 결정하려면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화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언젠가 한 스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도 90이 넘었으니 웬만한 일은 해탈했다고 생각했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생각도 딱히 없고 이성이 좋아지는 일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화만큼은 어떻게 안 돼 이 나이를 먹고도 화가 나더라니까 분노는 아직 해탈하지 못했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려면 아직 멀었지 뭐 스님이 개인적인 일로 화를 낸 건 아니었다 절에서 전쟁과 구호활동을 하며 자원봉사의 기틀을 닦은 분이다 그는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세상에 분노했다 스님에게 이런 분노는 지금껏 스님이 해온 활동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었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런 분노라면 버리려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릇에서 넘치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분노가 다스리기 힘든 감정임은 분명하다 나이 90을 넘은 신인마저 여전히 어렵다고 말할 정도이니 말이다 화내지 않으리라 다짐했는데 작은 일에도 부하 직원에게 버럭 화가 나요 동료의 말에 욱하고 화가 쌓여서 늘 예민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도 많다 나도 모르게 욱하는 건 화를 내면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자 화를 크게 내면 낼수록 듣는 사람은 위축되고 반발심만 커질 뿐이다 화내는 행동에 쓸모가 있다면 단 하나 이게 바로 문제라고 과격하게 지적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노발대바라며 나무라면 듣는 사람은 쉽사리 수긍하지 못한다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자 장사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고 부하 직원에게 큰 소리를 냈다고 치자 보고의 핵심이 없다고 지적했을 뿐이니 다음부터는 두갈식으로 보고하면 된다 성미 급한 상사가 얼마나 예민하게 굴든 지적받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 사람은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과거 불필요한 분노는 흘려버리면 된다 화가 나는 건 내가 옳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옳은 것은 모호한지라 늘 변하기 마련이다 이 사실을 알면 잠시 욱할지언정 분노에 휩싸일 일은 없다 내가 늘 옳다는 믿음은 불교와는 거리가 먼 마음이다 불교에서 분노를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괴로움을 낳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번뇌인 삼독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 중 하나로 분노를 꼽을 정도다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내 생각이 정말 옳은지 짚어보아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분노로 번뇌하고 싶지 않다면 이 생각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덧붙이자면 화를 빨리 가라앉히려면 화가 나는 사람에게서 물리적으로 멀어져야 한다 기왕이면 일어서거나 의자에 앉기보다는 바닥에 몸을 붙이고 앉으면 효과가 좋다 질투는 착각이 나은 감정 우리는 화 못지않게 질투라는 감정에도 괴로워한다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와 멋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감탄에서 그친다 그런데 질투심은 내가 가져야 마땅한 것을 남이 부당하게 취했다고 착각할 때 생긴다 원래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나 대신 남이 차지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파도가 친다 질투의 밑바탕에는 소유욕이 있다 본디 내 것인데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생각 말이다 이를테면 평범한 직장인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정이에게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다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세계적인 야구 선수를 질투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처럼 평범한 이들은 애초에 그들과는 발 딛고 선 곳이 다르니 우러러볼 수는 있어도 질투하지는 않는다 연인이 나에게 쏟아야 할 애정을 엉뚱한 데에 쏟는다는 생각이 들 때 외가 차지해야 할 지위를 경쟁자가 먼저 차지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질투한다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상대가 나의 진정한 경쟁 상대라 여기면 존경심이 앞서지 질투하지는 않는다 더욱 정진해야겠다고 스스로를 가다듬을 뿐이다 질투는 여러 감정 중에서도 좋을 것 하나 없는 감정이다 우러르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생산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내 것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갇혀 빙글빙글 돌 뿐이다 어찌 보면 증오심보다도 결이 나쁘다 증오심은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때로는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질투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하는 행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질투심 뒤에는 비뚤어진 소유욕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질투가 난다면 정말로 부당한 상황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실력대로 상황이 흘러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인사 담당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다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차분히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다 내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질투심을 내려놓으려면 내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제야 질투는 불필요한 감정이 된다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다 인맥도 친구도 많을 필요 없다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남이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나를 무슨 수로 안단 말인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 타인에 대해 속속들이 알기란 불가능하다 혹시 누군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이해는 말하자면 합의된 오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서로를 오해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서로를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받아들였을 뿐이다 친구가 많으면 하루하루가 즐거울 텐데 인맥이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면 된다 다만 인간관계에서 번잡함을 느낀다면 인맥은 물론이고 친구에게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기만 하다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기껏해야 열 명 남짓 아닐까 많아봐야 스무 명 정도일 것이다 친한 친구도 많고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좋아도 상황이 변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한다 결국 나의 삶과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그리 많지 않다 살면서 필요한 인간관계는 원래 제한적이다 극단적이기는 해도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친구가 생기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려 노력한다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나의 이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느끼겠지 하고 내심 기대한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욕심이다 나의 마음을 친구가 기꺼이 받아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친구가 늘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는 법은 없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새로운 고민과 스트레스가 생긴다 친구가 너무 많으면 관계를 유지하느라 마음이 피폐해져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 하물며 SNS로만 이어진 피상적인 관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면서 왜 그렇게 친구를 늘리고 싶어 하는가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일이 누가 봐도 마땅하면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사람이 곁에 모인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네가 먼저 다가와 인연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과는 1년에 딱 한 번 만나더라도 깊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어떻게 지내는지 문득 궁금해져 소식을 전해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이 이런 인연이 나에게도 며지는데 더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면 아마 부모를 잃은 듯한 마음이지 않을까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알면 그 다음은 쉽다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를 생각하면 된다 적당히 담백한 사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를 때는 바깥에서 지혜를 빌릴 수도 있다 고민을 나누고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터놓을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하다 그런데 친구나 가족처럼 너무 가까운 사이는 마음을 툭 터놓기에 그리 좋은 상대가 아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이야기가 공감에 치우쳐 헛돌기 쉽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한다 일단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평소 자주 만나지는 않는 사이 적당히 거리감은 있지만 말이 잘 통하고 믿음이 가는 사이 이런 인연을 나는 담백한 사이라고 부른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한 번 만나면 누구보다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나의 상황을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한 명쯤은 만난다 학생 시절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나 동아리 코치일 수도 있고 어릴 적부터 마음이 잘 맞던 사촌일 수도 있고 예전 직장에서 알게 된 믿음직한 상사나 선배일 수도 있다 나보다 연륜이 있으면 더 좋다 주위에 이런 인연이 한 명쯤은 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 직장에서의 책임감이 커지고 가정도 꾸리고 나면 고민도 덩달아 묵직해진다 그러니 내가 단단할 만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다 남이 힘들어하는 어두운 이야기를 사람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울적해 불쑥 연락하면 슬금슬금 피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따금 안부 인사로 마음을 표현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다지자 속을 터놓는 사이가 되려면 서로 신뢰가 쌓여야 한다 담백한 사이는 오랜 세월을 거쳐 여무는 법이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인 다는 건 그저 가만히 듣는 게 아니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말로써 상대방을 깨우쳐 준다 말을 하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사람이 바로 속을 털어놓기 좋은 상대다 그래서 나도 저를 찾은 분들의 고민을 들을 때는 내 상황을 돌아보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깊이 믿어도 어디까지나 남이다 기대려고는 하지 말되 그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마음가짐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대화를 나누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다가선 셈이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까지 얻었다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답을 얻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선승 미나미 지키사이가 20년간 수많은 사람의 고충과 괴로움의 귀를 기울이며 때다른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담았다 나라는 존재와 삶을 바라보는 태도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기술 직업으로 축소된 꿈의 진정한 의미 타인의 판단과 인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테마를 찾는 법 인간관계로 괴로운 이들을 위한 삶의 지혜를 38가지로 정리했다 스스로 삶이 괴로워 수행길에 든 노승의 언어는 직설적이고 단호하며 꾸밈이 없다 어설픈 위로도 막연한 긍정도 매서운 회초리질도 없다 진취적인 삶을 칭송하는 온갖 말들 속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준 노승의 담대하고 무심한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